아나운서를 오래 해도 자기소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MBC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. 제가 아나운서를 해야겠다라고 26살에 생각을 처음 했는데 황우석 사건 때문에 아나운서를 생각하게 됐거든요.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PD수첩 황우석 사건을 처음 보도한 프로그램이잖아요.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이고 제 삶을 바꾼 프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떨리고 기대되고 설렙니다. 발이 큽니다. PD수첩은 진실을 향해서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제가 발이 크기 때문에 잘 뛸 수 있습니다. 모승훈은 세 단어로 열심, 진심, 따뜻함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. 저로서는 참 의미 있는 프로그램인 PD수첩의 진행을 맡았는데요.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시고요. 진실을 전하는 프로그램, PD수첩의 진행자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,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!